안녕하세요 쇼미델 팀의 송지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플랜델웨이브스에서 나온 슬라이드바입니다. 리치 로빈스 브라스 슬라이드. 얘는 시그니처 모델이에요. 리치 로빈스하고 함께 디자인된 시그니처 브라스 슬라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브라스 슬라이드. 노쎄다 노쎄 우리나라 말로. 롯그릇이 참 좋잖아요. 롯그릇이 뭔가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와 이거 되게 묵직해요. 되게 묵직하네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동전 500원짜리를 이 정도로 모아놨다고 생각해요. 100원, 10원짜리. 10원짜리 이만큼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그 정도로 좀 무거워요. 음. 근데 슬라이드바가 무겁고 안정적이면요. 좀 플레이하기에 굉장히 뭐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적어가지고 좀 편하거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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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느낌이 되게 좋은데요. 이게 시그니처 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요 지금. 아 이게 보여질까? 보여질까? 내부에 보시면요. 여기 손에 닿는 부위가 좀 테이퍼가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이렇게 요철처럼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어요. 살짝 굴곡이. 그래서 좀 편안한 느낌이 좀 들어요. 아 이게 이렇게 편안하구나. 아 이건 아니야. 네. 이렇게. 이 얇은 부분이 있고 두꺼운 부분이 있잖아요. 얇은 부분을 이렇게. 네. 좀 편안한 부분이 들어요. 여섯. 네. 좀 슬라이드의 움직임을 좀 컨트롤하기가 좀 쉬울 것 같고요. 쓸데없는 움직임. 이렇게 했을 때. 좀 쓸데없는 움직임을 좀 방해. 방지하는 데에 도움을 줘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밀려서 나갈 때도 있고요. 연주하면서. 밀려서 나가는 걸 좀 방지하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과하는 힘만큼만 딱 가게끔. 그렇게 좀 뭔가 이거 하나로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인데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너무 신기하네요. 네. 되게 편안해요. 손가락에. 그래서 추가적인 제어를 위한 내부 테이퍼가 되어 있다는 거. 가격은요. 27,800원입니다. 굉장히 묵직하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브라스 재즈. 그리고 리치 로빈슨이 굉장히 슬라이드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에 되게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프라니웨이 웨이 슬라이드바. 리치 로빈슨 시그널처럼.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주세요. 리치 로빈슨 시그널처럼. 리치 로빈슨 시그널처럼. 리치 로빈슨 시그널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